이거 내가 그때 정장 입었을 때 해가지고 다시 모니터를 띄기지 말기도 전에 왜 끝에 봐 자꾸 상처나 있지? 누구냐 떡볶이 오피셜 나 왜 이렇게 짧은 거 못 끼겠지? 갑갑하지 왜 왜 갑자기 모니터링 하시는 거죠? 지금 며칠째 방송할 때 한 분도 안 들어오셨었는데 오늘 컨텐츠 회의 여파인가요? 코랭 라이브 방송 끝났어? 어? 저의 방송을 마신다 어디까지 끊어버렸어? 에너지와 고니터스플링 파인어 상자의 노지 소화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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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 아 아 아 엘리지 말아 응 사라졌어 배고프다 사라졌어 감사합니다. 제발 들어가주면 안 되겠니? 괜찮아, 괜찮아? 할 수 있어 어디 있어? 손 떨났어, 괜찮아 어디 있어? 가자, 가자 어디 있어, 어디 있어, 귀걸이 뒤에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여기 있어 어디 있네 내가 이거 아까 가켰다나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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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uis 응 으 밟은 너의 입술 장미꽃 같아 귀걸이 뒤에 끼는 거 어디서 합니까? 안 됐어, 딴 거 할 거다 귀걸이 뒤에 꽂는 거 어디서 합니까? 사러 가야겠다, 큰일 났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컨텐츠를 찍어서 올리는데 이번에는 제 댄스 커버 영상이 올라왔어요 제 댄스 커버 비디오가 올랐으니까 좋아요는 물론 공유하기 그리고 채널 구독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라이브 방송 와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별로 약간 난 처음에 그거 뭐지, 뭐고 팩하는 것만 생각하고 딱 방송 켠 거라 뒤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정신이 너무 없었는데 오늘, 아 네, 이거 귀걸이 찰제도 끼고 잽니다, 저는 끼고, 끼고 잔 시작하자 내부 가게 서울링 어디지 이런 이렇게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은 어디서 하는지 알려주고 오늘도 라이브 항상 와줘서 고맙고 다음에 또 봐요. 내일 봅시다. 내일도 이 시간 비슷하게 올게요. 네, 내일 봅시다. 안녕 만지